안녕하세요. 부처님께서 사회성 희원정사에 계실때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인 보라세나 지도왕이 외국에서 여러 명의 왕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환영 파티를 연 거예요. 연회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 국가 원수인 왕들이 와서 또 큰 나라의 왕이 연회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베풀었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제일 좋은 음식에 제일 좋은 술에 제일 아름다운 미녀들이 춤을 추고 접대를 하는 그런 환영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쾌락을 즐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토론이 붙었어. 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즐겁겠느냐. 그러니까 한 왕이 뭐니뭐니 해도 즐거운 걸 보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재미보다 더 즐거운 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 아름다운 미녀를 보는 것. 요즘 말하면 영화 보고 뭐 이런 재미있잖아, 그죠? 눈으로 이 아름다운 걸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겠냐. 그렇게 한 사람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즐거운 근처형의 제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 달콤한 사랑의 소리를 듣는다.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겠냐. 귀에 즐거운 건 이게 제일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역시 즐거움은 이 맛에 있다는 거예요. 캬, 갖가지 음식 차려서 마담 봐라. 그 먹는 재미보다 더 재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또 한 왕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즐겁다 즐겁다 해도 향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야, 꽃안기 좋지. 여인의 향수. 그 뭐 온갖 그런 향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건 바로 촉감이라는 거예요. 감촉이다. 어머니 품에 딱 감긴 그 아이의 그 기쁨이 어떤 거냐.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았을 때 그 부드러운 피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한쪽으로 이렇게 탁 모여져야 되는데 그저 각자 자기 소리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라세나 지당이 우리 이러지 말고 여기 기원장사에 지금 부처님 계시니까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게 뭐냐. 그래서 이 왕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어. 그러니까 놀다가 말이야 한 잔 먹고 놀다가 때로 모아가지고 그런 자. 부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토론한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게 제일 즐거운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뭐니뭐니 해도 적절한 것이 제일 즐겁다는 거예요. 적절한 것, 적당한 것, 이게 제일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이 말에는 다 승복을 하고는 역시 부처님의 시입니다. 입이 딱 다물어진 거예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 해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괴롭지.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괴로워지죠. 그러니까 이 적절한 것, 적당한 것보다 더 즐거운 건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적당해야 하며 듣는 것도 적당해야 하고 냄새도 적당해야 하고 맛도 적당해야 하고 감촉도 적당해야 하지.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플 때는 참 먹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건강상도 식후경이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이 그게 지나쳐서 몸이 뚱뚱해져서 비만이 돼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어떤 것이든지 지나치게 되면 다 동이 된다 이거예요. 맛있는 술이라 하지만 술을 많이 먹어 지나쳐서 어때요? 위가 고장해나서 간 경화가 걸리고 난리지. 좋은 담배라고 피워가지고 배를 망치고. 여러분들 지금 기호식품이라는 것도 다 보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다 지나쳐서 어때요? 지금은 마약처럼 중독 성향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랑도 지나쳐서 오히려 신체를 망치고 이런 경우가 하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적당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했을 때 이 왕들이 금방 동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동의하십니까? 적당한 것, 적절한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역시 우리 부처님 참 굉장한 말씀이죠. 이렇게 딱 한마디에 왕들이 전부 절복을 하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왕을 시봉을 하던 한 요즘 말한 비서가 시인이었나 봐요.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다홍의 꽃 아침에 피어나 아직도 향기가 시지 않았다. 보라 불타의 빛나는 모습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도다. 왕들이 전부 잘랐다가 뻑이고 고집을 하고 하지만 부처님 앞에 와서 한마디에 어때요? 이도 제게 못하는 다 절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며 밤에는 무별이 어때요? 네가 빛나느니 내가 더 빛나느니 하다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한 적도 없어지는 것처럼 붓다 앞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을 태양에 비유해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론 들으면 그냥 세속적인 얘기 같잖아요. 부처님은 이 한마디로 지금 뭘 가리킨 거예요? 중도를 가리킨 거예요. 중도라는 말도 안 쓰고 이게 진리다. 이게 최고다. 이런 말도 한마디 안 하시고 사람들이 음식 얘기를 하니 음식 얘기를 받아서 적절하게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 즉 어떤 음식이 제일 건강에 좋았냐 이러니까 적당하게 먹는 게 제일 좋다. 어떤 향기가 제일 좋은 것이냐 이러니까 적당하게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쓰게 되면 비상도 약이 되죠? 약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하거나 부족하면 독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도는 아주 고상한 저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어디에나 늘 작용하는 그런 도를 말하는 거다.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프라세나 지도왕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똥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제대로 못 가놓았다 그래요. 자기 몸을 제대로 못 가놓으니까 즉 걷지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더욱더 갈 때는 수레를 타거나 즉 마차를 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마를 타거나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 운동부적이라서 어때요? 더 뚱뚱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뚱뚱하니까 더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또 걷지를 못하니까 또 차를 타게 되고 운동부적으로 더 뚱뚱해지고 이래서는 완전히 그 표현을 보면 공이 굴러가듯이 그렇게 돼서 본인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오실 때도 늘 숨이 찼어 부처님 앞에까지 차 타고는 못 오지 않습니까? 그죠? 정서 입구에 내려가 그 몇 발 되는 걸 걸어 들어오는데도 숨이 차 가지고 흘러벌떡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부처님께 자기 괴로움을 호소했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개성으로 지어서 교화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살펴 적당히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괴로움도 없고 신체와 수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을 줄 알아야 바로 수명도 길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 그런데 이 혀 끝에 쓰시는 맛에 집착을 해서 그것을 절제할 줄 모르면 누가 자기를 해치는 게 아니고 누가 총칼을 들고 와서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내 혀 끝에 그 음식 맛에 집착한 그것이 어때요? 내 건강을 해치고 내 명을 앗아가게 된다. 그러니 수많은 군대로 성을 애호사고 성벽을 높이 삭화해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음식과 향기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감촉 여기에 집착을 해서 스스로 자기를 해치게 된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 그러나 왕이 자꾸 숟가락만 들면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옆에 시종에게 부처님이 말한 개성을 암기하도록 했어요. 그래 암기해가 밥 먹을 때마다 옆에서 외우도록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옆에서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러니까 잊지 않고 어때요? 한 수각 더 먹으려고 하다가 수저를 놓고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가 지난 뒤에 몸이 날씬해졌다 그래요. 몸이 날씬해지니까 활기도 생기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서 기원정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면서 위대하시라 세존이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수준이 낮다 그럴까 그러니까 부처님께 법을 물어서 뭘 깨치고 위대하시라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의 고민, 이것도 고민이죠. 그렇죠? 해결해서 위대하시라고 세존을 부르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큰 이익을 줬다.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한 현재도 이익이 되고 미래에도 이익이 되는 이런 두 가지 이익을 나에게 줬다. 이러면서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처님은 세속 생활에 관여하신 흔적은 없죠. 그러나 세속을 담삭고 세속을 외면한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왕들이 뭐가 제일 맛있고 뭐가 제일 좋은가 이런 토론하다가도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좀 문턱이 낫다 그럴까 만남이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약간은 뉘우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담을 산 건 아닌데 바쁘다는 핑계로 대중과의 만남에 혹시 문을 쌓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면 쓸데없는 질문이나 한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도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질문을 매개로 해서 그저 그 세속적인 농담, 세속적인 말 속에 빠져드신 게 아니고 그걸 받아서 그대로 불교의 최고 이상인 중도를 사람들이 체험하도록 깨닫도록 지도하는 이게 부처님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에 살 빼는 법을 부처님께 가르쳤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도 중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먹고 자신의 건강도 보살피고 그리고 적게 먹음으로 해서 어때요? 그렇게 탕진하는 음식을 버리지 않게 됨으로 해서 백성들의 기하를 돕게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왕은 너무 호화판으로 먹고는 도리어 자기도 살이 쪄가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프라세나 지도왕을 좀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게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다. 그런데 지구 저편에 운줄리는 아이들은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나는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고 그들은 못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데 나는 적게 먹어서 건강에 좋고 그들은 많이 먹어서 건강에 좋다. 이게 뭐예요? 중도예요? 나는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고 그들은 적게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게 양 극단이에요. 나는 적게 먹는 것이 중도고 그들은 많이 먹는 것이 중도다. 중도라는 것은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게 먹는 것 이것은 바로 중도를 실현하는 거다. 음식 먹는 여기에 바로 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여기에 도가 있고 옷 입는 여기에 도가 있고 도라는 것을 멀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산에 가서 오줌을 놓을 때도 큰 나무 밑에다가 놓으면 어때요? 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새삭이 올라오는데 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만들죠. 그러면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은 극단에 해당돼요. 걸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중도다. 이 중도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돌멩이가 벽돌이 밭에 있으면 농사에 방해가 되죠?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건축공사장에 있거나 담장을 샀는데 있으면 뭐가 됩니까? 좋은 재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똥이 방 안에 있으면 버려야 할 대상인 오물이 되지만은 그것이 밭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주 양질의 걸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은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오물 땅이고 걸음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그것일 뿐이다. 거기에는 어떤 그것이라고 할 속성이 없다. 이게 무화입니다. 무화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할 속성이 없죠. 택시 타면 승객이 되죠. 집에 가면 아내라고 불리든지 남편이라고 불리든지 부모를 만나면 자식이라고 불리고 자식을 만나면 부모라고 불리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라고 불리고 후배를 만나면 선배라고 불리고 선배를 만나면 후배라고 불리고 나는 선배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엄마다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 어떤 정해진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고 마치 구름이 토끼 모양도 됐다가 사자 모양도 됐다가 코끼리 모양도 됐다가 하는 것처럼 이것이 무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무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사실은 우리가 이 집착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 무화를 경험하려면 바로 우리가 이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중도의 길을 중도를 알아야 공을 할 수 있고 무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 한 발을 어디에 들여 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오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할 때 아이에게 적절한 일거리를 주면 심부름을 해서 부모를 돕기도 하고 아이는 그 심부름을 통해서 일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게 적절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건강을 해치고 아이의 공부 시간을 뺏고 아이를 혹수하게 되죠.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세상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이가 아주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되기가 쉽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해서 아이들이 제때 성장하고 배우고 할 기회를 뺏어버렸어요. 요즘은 아이들을 지나치게 내버려 둬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려서 다 애완용 동물 비슷한 역할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이제는 아들, 딸들이 스무 살이 되고 서른 살이 돼도 부모를 돕기는 커녕 골칫거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중도를 알지 못한 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몸도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과로하게 되고, 너무 쓰지 않으면 운동 부족이 되죠. 적절할 때 바로 가장 건강하게 된다. 이것이 중도라는 거예요. 이런 중도를 이렇게 고상하게 흑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어려운 문자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뭐가 제일 즐거운가 할 때도 적절한 것이다. 몸이 뚱뚱해서 이렇게 띠뚱띠뚱하면서 괴로움을 하소연할 때도 음식을 중도적으로 섭취하라 이 말이죠. 그죠? 적절하게 먹음으로 해서 욕심에 끌려가지도 않고 적당하게 절제하는 그런 삶 속에서 가장 자신을 위하는 길이 있다는 것.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경전을 잘 읽어 나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